자 9월 묘평 확률과 통계 주요 문항 해설 강의 합니다.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를 원서로 하는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정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함수든 상관없으니까 4의 4제곱. 4의 3제곱은 256개죠. 256개의 함수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하지만 그게 전체의 경우의 수로 하는 평범한 확률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야. 그 중에서 박스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러한 함수가 골라졌다. 그때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해봐라. 박스 조건을 해석하는 핵심이겠네요. A와 B가 모두 X 집합이 원소니까 1, 2, 3, 4 중에 어떤 것인데 A가 B의 약수면 함수값도 약수관계에 놓이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조건이 나왔죠.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이란 것은 누구의 원소가 될 수 있냐. 누구의 약수가 될 수 있냐. 약수를 그냥 꼬부린 화살표라고 할게. 1, 2, 3, 4의 약수다. 2는 누구의 약수냐. 2랑 4의 약수다. 3은 누구의 약수냐. 3의 약수다. 물론 다른 수도 있겠지만 X라는 집합이 원소에 한정해서 보면 4는 누구의 약수냐. 4는 4의 약수다. 그러니까 굳이 4, 4가 누구의 약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4밖에 없다. 같아야 된다. A와 B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되고요. 3도 그러한 상태야. 그런데 1은 상당히 상당히 많은 4개의 자연수, 2, 3, 4 모두의 약수이기도 하니까 얘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대상이네. 이거는 약간 신경 쓰면 돼요. 자기 자신 외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런 상태임을 먼저 확인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돼. 3, 4를 먼저 대응을 시킬 건가. 1을 먼저 대응을 시킬 건가인데 만약에 3, 4가 어디로 갈 거야? 4가? 4의 원소가 만약에 4가 아닌 2로 갔어. 그럴 때 얘의 약수가 1과 2나 있으니까 오히려 4랑 3을 먼저 대응시키면 복잡해져요. 1을 기준으로 하자. 왜? 1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1이 간 곳을 약수로 하는 것으로 나머지를 다 보내버리면 되니까 1이 편하겠네. 첫째, 4가지 경우겠지만 F1이 1일 때 자기 자신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X 이거 다이어그램 이거 생략하고 그냥 숫자만 나열할 게 1, 2, 3, 4 1, 2, 3, 4로 가요. 그런데 1이 1로 간다고 확정돼 있는 경우 이제 순서대로 1이 2로 갈 때, 3로 갈 때, 4로 갈 때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갔으니까 1, 2, 3, 4들 너희들은 1의 배수인 위치로 가야 돼요. 그럼 자유롭잖아. 매우 자유롭게 갈 수 있지. 다만 2는 4가 간 곳에 4의 약수로만 가야 되니까 3 배치하고 4 배치하고 그 다음에 2를 배치하자. 3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3은 1의 배수인 경우만 가면 되니까 3부터 보낼게요. 3이 갈 수 있는 위치는 아무데나 그죠? 1의 배수인 4군데 다 되니까 4가지 그 뒤에 4를 보내봅시다. 4 4가 갈 수 있는 곳은 1, 2, 3, 4가 있죠. 4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아. 근데 4는 3 뒤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4 뒤에는 2를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4의 약수인 2가 있으니까 그래서 4가 1로 갈 때 4가 2로 갈 때 4가 3으로 갈 때 4가 4로 갈 때 이렇게 차분하게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할만하죠? 자 봐. 4가 1로 갈 때 4가 1로 갈 때 그러면 2는 어디로 가야 돼? 4가 간 곳에 약수로 가야 돼. 1의 약수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4가 2로 가면 2는 2, 1로 갈 수 있죠. 왜냐면 2의 약수가 1이니까 두 가지 4가 3으로 가도 1, 3이 약수니까 2도 1, 3으로 가야 되죠. 두 가지 4가 4로 가면 4의 약수인 4, 2, 1 세 가지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세 가지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8 4, 8에 3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가보자. f의 2가 f의 1이 2일 때 1,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어. 1은 어디로? 2로 갔대요. 1이 2로 가면 이제 2, 3, 4는 2의 2의 배수들로 가야 되지. 2의 배수는 4밖에 없다. 2 자신이나 4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어들겠네.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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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3이 갈 수 있는 곳은 2나 4 자신의 약수가 간 곳에 배수로 가야 되니까 두 가지가 있죠. 2나 4로 갈 수 있다. 2나 4 그 뒤에 4가 갈 수 있는 것도 2나 4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4가 2로 갔을 때 2로 갔을 때 그러면 2는 2의 약수인 2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될 것이고 4가 4로 가면 자신의 약수가 2개니까 2는 두 가지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치? 자, 이건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 자, 여섯 가지구나. 자, 세 번째 F1이 F1이 얼마일 때 3일 때 1,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습니다. 1이 3으로 갔어. 더 적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3의 배수는 3밖에 없어. 2, 3, 4 너희 모두 그냥 한 가지 2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3의 배수가 더 이상 있지 않으니까 그죠? 1이 간 곳에 배수로 가야 된다는 그 규칙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한 가지. 네 번째 F1은 4일 때 1, 2, 3, 4 1, 2, 3, 4 1이 4로 갔어. 훨씬 더 자명하게 한 가지네. 4의 배수는 4밖에 없으니까 니네 전부 4로 가. 결국 한 가지죠. 전체의 경우에서는 32개, 6개, 1개, 1개니까 40까지고 40까지. 그중에 이제 F4가 4인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F4가 짝수인 경우를 찾아볼 건데 이게 전부 4로 간 곳을 기준으로 쓴 거야. 4가 2로 간 게 여기 하나 있고요. 4가 4로 간 게 여기 있었지. 그 다음에 4가 2로 간 거 4가 4로 간 거 둘 다 가능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가 4로 간 게 하나 있죠. 이렇게 간 거. 이거 4가 3으로 간 거는 안 치니까 여기 한 가지가 있죠. 결국 파란색 부분을 잘 보면 2 더하기 3에 합이 5죠. 5, 4, 20. 20. 여기 20까지가 있고 여기는 6가지가 죄다 4가 짝수로 간 것이에요. 이건 아니고 여기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26, 1을 더한 27이 정답이 되겠네요. 약분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정답 4번 고르시면 됩니다.